그래서 니가 좋아하는 아저씨 칼국수를 먹고 그리고 서대문 이명인 베이커리로 가는 거야 코코넛칩이랑 초코 머핀도 사? 허브 아이스크림도 그 다음엔? 그 다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봐 2박 3일 먹을 거를 산더미처럼 산 다음에 그리고 DVD점 가서 영화 두 편을 빌려 니가 좋아하는 거 하나, 내 거 하나 와, 그래갖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야식을 하고 영화를 보고 12시가 넘으면 김포가도 드라이브 강화까지 쭉 써서 영화 본 후 김포 가도? 안 자고? 에이, 자긴 시간 아깝게 그 다음에 집으로 와서 한 4시간만 잔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아침에 북한산 초입에 있는 우거지 해장국을 먹으러 가는 거야 해장국? 그리고 종로로 아, 종로는 차 막히니까 차가 저가지 말고 우리 지하철 타자 아, 뭘 놀이요 종로 영화관에 가서 파란티노 거 보고 그리고 가외동 나당 가서 70년대 영화 퍼레이드 하는 거를 본 다음에 집에 오면 한 9시경 되니까 9시 뉴스 보면 되겠네 뭐?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세미나 하냐? 70년대 영화 퍼레이드도 무슨 아니, 2박 3일 둘이 동시에 같이 쉬는 날이 얼마나 된다고 아이디어 그렇게 없어? 야, 엄마 내가 이거 짤려고 오늘 아침부터 회사에 나와서 얼마나 뭘 굴렸는데 그래도 넌 빡세잖아 피곤한데 아, 그럼 네가 짜든가 짜증나게 선배가 짜기로 했잖아 나 촬영하잖아 됐어, 됐어 또 짜면 그거 아니라고 또 투덜대려고 그냥, 그냥 대충 지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샤워도 세수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빨도 피곤하니까 닦지 말고 그냥 드리드리 먹을 거나 싸놓고 걔 돼지처럼 그냥 방구석 뒹굴뒹굴 굴러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그냥 내내 잠이나 차서 야, 그거 좋다 그거 그거는 바로 그거 하자, 그거 뭐? 선배, 나 일곱 시면 촬영 끝나니까 늦지 말고 우리 집에 가 있어 알았지? 아, 옷 편한 거 가지고 와 야 어휴, 걔 얘기 그렇게 짜야지 붕아 야 무슨 예술 영화 귀한 시간 나댓고 강의하시려고 드럽게 가리키는 걸 좋아해 아무튼 어림없지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이렇게 극살출 알았으면 거 RICHARD 교수고 monte 그냥 대충 살걸 안 아끼고 막 노는 거 sover ulos 어휴, 어휴, 여기 야, 죽기 전에 이런 말 남기는 거 너무 교양없어. 유시진 씨, 오고 있어요? 안 오네. 안 오고 있어. 올 때까지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죽으면 제일 먼저 발견할 사람이 유시진 씨네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녀는 내 마음 솔직함에 고백할 걸 그랬어요. 아주 멋진 남자에게 키스 받았구나. 내내 설렜었거든요.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는 것 같네요. 빨리, 진짜! 어머, 깜짝이야. 여기 어떻게 있어요? 여기 왜 있지? 이런 건 나한테 유리한 일입니다. 나라 지키라고 특전사 훈련 받은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완전 사적으로? 누가 완전 공적으로 방송을 하니까. 방송하는 의사도 있어야죠. 전엔 있어야 된다며. 아니, 근데 진짜 웃긴다. 남의 녹음을 왜 막 들어요? 들은 게 아니고 들린 겁니다. 들린다고 그걸 그냥 막 들어요? 들리는 대로? 막 던지니까 되게 귀엽네요. 근데 왜 도망갑니까? 죽기 전에 고백할 맘 있었는데 살고 보니 맘이 변한 겁니까? 고백이요? 그거 고백 아니에요. 아까 분명 강선생 목소리. 그거 저 아니에요. 이 핸드폰 강선생 거. 아니, 이거 핸드폰 아니에요. 아, 뭐래? 이 강문 좀 가만히 있어. 말 그만해. 유언에 내가 있다니 영광입니다. 알면 됐어요. 안 됐는데. 저기! 안 속아요. 그만 차요, 나. 나 몇 번째 차는 건 줄 알아요? 고백인지 아닌지는 안 꼭 대답 들을 거니까 도망가지 맙시다. 알았어요. 대답할 테니까 이거 놓고 얘기해요. 진짜. 진짜죠. 진짜죠. correct, 고마워요. 같이 좀 가만히 있어. 말해야지.